안녕하세요. 테이핑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요. 테이핑을 중앙으로 많이 모여주시고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빅플러는 2014년 데뷔한 힙합 보이그룹으로 칼군무로 주목받는 아이돌이죠. 의진씨는 오늘 빅플러와 UMB 두 팀의 무대를 소화한다고 합니다. 너무 기대되는데요. 중앙도 포토타임 부탁드릴게요.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빅플러 분들도 너무너무 멋있으신데요. 팀 인사 한번만 해주시고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